빰빰 계속해볼게요 도론님 승패모드 승률 어떠세요? 20% 미만입니다 지난번에 3시간 동안 한 사람이랑 계속했다가 한 번밖에 못이겼기 때문에 20% 미만으로 떨어졌을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니 10%도 안될걸? 엄청 진다고? 와 랜덤 매치 사람은 너무 강하다 어? 아주 오기를 부르면서 내가 귀엽고 네녀석은 넘어간다! 라고 했다가 3시간 동안 계속 졌음 멋있지 아주 멋있어 아 서우바이벌 뭐로 해볼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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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마지 아 마지 아 마지마지마지마지 아 구파좀 좀 자신해보죠 제일 자신있는거 같은데 얘 파볼까? 자 예 이에 야 에 저는 계속 지다가 보통 상대가 지쳐서 나가던데 으흐흐흐흨 그러니까 겁나 나뻐 어 끝까지 대전을 받아주면서 아주 여유롭게 저를 밟아버리더이다 랜덤 매치사람이요 허허허 허허허허 한 번 어떻게 이기고 깠는데 한번도 운이었어 아 눈물나 뭐야 뭐야 파이어 아 병타 아프다 해 허잇 가슴 물어 아우 예 야하하 야 저게 아 그렇구나 몰랐어 아메 이제 요 캐릭터가 뭔지 뭐하는 캐릭터인지 알겠어 이제 알겠어 요건 말랐지 어어 오 아 아 아 이게 아니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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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꾸 스매시 쓰게 되네 이게 아닌데 조작이 저만 어렵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여보 여보 자꾸 스매시 쓰잖아 아잇 생각지 못한 디어텍이었네요 후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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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GO 으오? 난 저걸로 막히는 줄 알았는데 GO! 오? 현명한 선택이야 하하핳하하하 으악! 노노노! 아아아아아아아아 어우 난 저거 봐도봐도 못피하겠어 어? 뭐 던진거지? 이런 아하하하 이런 오오! 야 체력이 벌써 100에서 70대로 바뀌었네 그럼 바로 먹어 변태야 아악! 변태같은 녀석! 썩 물러가라! 오오 방금도 스매시 날릴게 아니라 대쉬공격 할거였는데 스매시 장인이 되어버렸어요 어? 뭐지? 어? 오우 예! 예허허허! 빵! 한번 더! 해마! 앗! 자! 흐흐흐흐흐흐흐 한심한 대전을 해볼까? 아 쪼어 칼빵 아 쪼가 가서 물어 아 안 먹히네 이제 뭐지? 어디갔어 가서 물어 그렇지 잘하네 자네를 부셔버리겠어 그렇죠 흠 마음에 드는군 뭔가 나 되게 간 쫄렸네 그리고 화면 안 바꿨었네요 사이 이렇게 바꾸는 게 편한데 넘버님 이랑 했었고 자 한 번 더 쭉 돌아볼까 주케가 결정된 건가요? 아 근데 저는 한 가지 캐릭터만 굳혀서 쓰기는 또 싫습니다 제가 잘 쓰고 싶은 캐릭터가 몇 개 있어요 따로 예 예 그리고 예 예 예 디디디는 솔직히 버리고 싶구만 팩맨 팩맨 마을사람 그리고 카비 그리고 예 예 좀 많은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음 솔직히 좀 많네 카비 카비 아 안되는데? 음 커스텀 대전이면은 내가 제일 쓸만한 게 있어보자 얘를 보자 얘를 보자 얘를 보자 음 커스텀전 얘도 좀 몇 개 바꿨었는데 어떤 식으로 바꿨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니까 어 모르겠어 몰라 몰라 그냥 앞으로 날리는 거 띡띡띡 하하하하 좋지 와우 으어 쏘 사 posture 까악 리자몽이 덩치가 큰데 말이지 구르기 잘 쓰니까 하하하하 맞추기 되게 어려운데? 내가 못 맞추는건지? 모르겠지만은 어허허! 올려졌어? 왜 올려졌어? 저거 살잖아! 아하하하! 뭐하는건가? 어 잡았네? 어 괜찮네? 자 살려졌다 죽여버리기 나쁘네요 꿁 определ Germany 웅우오오오 bomb 어허허허허허허 이게 뭐야arts 나도 올파울해서 말이지 한대 때리면은 많이 달텐데 많이 달텐데 다 artık 잘 때리는구나 으아 으아 하하하하 안 날아가고 백이네 으아 으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나의 패배다, 제게. 그러니까 얘가 뭐더라? 아, 잘 기억이 안 나. 전혀 못 써먹었는데. 음, 프라이팬이랑 뭐 했었지? 뭐겠다? 둘 다 파워 캐릭터라서 그런지 엄청난 초수겜이었습니다. 3스톡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두루둔... 아, 목말라. 아, 몹시 목이 마르는구나. 목마르는구나. 뭐 해볼까요? 뭐 해보지? 아, 뭐하지? 뭐하지? 뭘 해볼까? 뭘 해볼까? 요시! 요시가 땡기는군! 음. 요시가 한 번 되게 땡겨주는데 요시 한 번 해보자. 음. 요시! 라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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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푸시고. 음, 음. 링크 요시. 요시.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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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아, 야, 야, 야. 되게 붕 뜨게 움직이네요. 음. 움직임이 느리다! 왜 이렇게 난 느리냐! 던지고! 으잇! 바람 타고 가서 공격하기! 으왕! 그렇지 저 바람 이용하면은 참 좋단 말이죠 퐁 어잉 어잉 오우야 이걸 잡아내다니 대단하아 나 죽었다 바보 에이 바보 아깝다 어잉 되게 아깝다 어 생각했어야 되는데 아깝다 으아악 으아악 흠 와 걷어체기도 상당히 많이 날아가네요 흠 한번 킥 그냥 보통킥 어 어치이 아 야 벅탄 줏었는데 하하하하 오아 아파 아 벅탄 아파 으아 야아~~~~~ 진장 되게 잘하네 나는 좀 R을 안쓰는구나 R 오우! 다행이다 R 너무나도 좋아하는 R 할인 쏘아 야! 설마 아아 하하하하하하 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지존버 알림? 어?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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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저의 베베입니다 수고옹 쓰읍... 어려운 캐릭터여... 어려워? 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이 세 분이나 계시는군요 뉴 사람이랑 한번 해보자 뉴 사람 몇 시까지 하실건가 한 10시 좀 안되게 10시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힘이 빠진다 팽맨 팽맨 아카이크 쓰던 사람이 저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 않았어 알고있지 어? 디디디 혼자 두면 뜨거운데 뜨거운데 벌써 18 아카이크 저기로 쏙 들어갈 수 있을까 한 번 봤는데 말이죠 두 대 맞음 한 대 맞으면 사망이네 저거 동기둥기둥둥기 머리에다가 빡 아 저건 쏘 강력해서 먹어지지가 않네요 여리쎄 오마이감 메론 감 이번에는 사과 감 감 열쇠 이런 빡 야하하하 동두두둥 아 이제 보니까 오 스톡이구나 너무 길군요 오 스톡이네 자 다음번 사람들부터는 3스톡 미만으로 좀 설정을 해주세요 30스톡 딴 사람이랑 많이 해야 되니까 여기 와하하하 하하하하 흠흠흠 흠흠흠 두두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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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아 좋군 으잉잉 나도 저렇게 죽은적 되게 많은데 간다 아하하하 아이 되게 아깝네 아 성기에 맞을 줄이야 흠 오 쏘 으으으응 박아 냠냠냠냠 저게 상당히 빠르구나 난 저거 잘 못쓰는데 그거 캔슬을 어떻게 했지? 일단 싸우면서 되게 신기한 점이 되게 많이 보이네 저거 공중 캔슬을 어떻게 했지? 여기다? 바라바라바라밤 에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음방으로 이동한대 아미보 있나요? 아 저는 아미보는 전혀 실제로 본 적이 없네요 아미보는 없습니다 아 요렇게 개명하셨다고? 어 그렇네? 일단은 안한 사람 위주로 한번 쭉 돌고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한 사람이랑 또 하고 있었어 자 이번엔 누구지? 자 뭐를 해볼까? 이번에 땡기는 게릭터는 마리오가 땡기는군 마리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리오 아 그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칭코 등록해놓고 왜 새로운 사람이랑 안하고 있었지? 어떻게 해? 아 네 자구였습니다 쏘리 음흐흐흐흐흐 음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 랜덤매치에서 개툴린게 제일 다였습니다 으오옹! 일로와! 개인적으로 몹시 원하는 키퍼 일로와 일로와! 부셔버리겠어! 부셔버리겠어! 어 왜 순간 ключ? 으하하하 저런? 어 저런? 어언? 호 힐 What are you doing? 일로 와! 따아 어! 탈다필사기는 뭐죠? 으오핫하하 겁나 쎄 왜케 센거야? 마무리는 햄모 갖다가 찍어버릴 텐게 난 젤다가 너무 싫어 아 젤다 아 젤다 그렇군 그러니까 얘랑 얘랑 필살기가 같네 이제 보니까 젤다랑 그리고 아까 봤었던 얘랑 필살기가 동일하네요 레이저 활인가 뭔가 한발 빵 하고 쏘는거 빠르고 피하기 어려운거 통연씨 안했죠 잘 기억이 안나서 그런데 안했죠 일단은 해광씨부터 확실하지가 않아 잘 기억이 안나네 음 자 다 모르겠습니다 패셨었던나 모르겠어 해광님 반갑습니다 처음 붙게 되는군요 아 주민으로 한번 해보자 달리자 저는 링크는 전혀 손해받질 않아서 못하겠어요 링크는 뭐 난 재미없네 안쓸거지롱 난 주민할거야 주민 음oms 오 렉 개점 어 피했나? 피했네 렉 개점 괜찮은듯? 어 바나나로 집어서 뭐 던져서 뭐 어떻게 하는건가? 렉이 쩌네 어 오 갓 뭔가 무섭당 허허허허 어어 엄청 빨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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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이사람 뭔가 어 뭔가 어 뭐지? 무섭잖아 오 야야 봐봐 커버 보세요 무섭네 아 이거 어떻게 던지는거야 바나나 아 이렇게 던지는거구나 이렇게 깔아놓고 어 으허허허허허 와우 무시무시 오 너무 빨라서 허허허허허 눈이 따라갈 수가 없다 눈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 바나나를 깼네 원숭이나무에 찔렸땅? 그렇군 야 실수할뻔했다 바나나 어떻게 죽지? 쪄 보고싶었는데 바나나 어떻게 죽지? 랜덤메시 사람이랑 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지? 저렇게 되는 거 그렇군 일단 바나나를 맞으면 이런저런 콤보를 마구마구 당하는 거군요 이게 아닌데? 가자! 빠르다 엄청나게 일단 나무 나무를 좀 가지고 놀아야 되겠어? 한 대도 제대로 못 때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난감하구만 아 오늘은 뭔가 채팅이 뭔가 전투적이네 왜들 그러시나 슬쩍 보고있는데 왜들 그러세요 어 쩔어 렉 렉 렉 시즌 렉 렉이 너무 심해 야 이렇게 심한 렉은 처음이야 이렇게 하면은 못참는군 그렇군 배난투 이렇게 렉 잘 걸리나요? 어 보통 안걸리는 사람은 안걸리는데요 안걸리는 사람이랑 하면은 안걸리는데 걸리는 사람이랑 하면 이렇게 걸려요 근데 그 사람이랑 해도 걸릴때도 있고 안걸릴때도 있고 해가지고 되게 애매합니다 튕겼어 튕겨버림 엄청 잘하네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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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노님 으흠으흠 으흠흠흠 흠흠흠 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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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런 렉이 아무래도 방송상에서 발생이 되면은 모두 하나같이 바람에 걸리니까 말이지요 뭐 잔인하기는 해도 어쩔수가 없네 인터넷환경이 더러운 사 아니 아니 많이 안좋으신 분들은 참여를 좀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바람 걸려서 미친줄 알았다 아... 좀 인터넷 환경을 살짝 개선해 주시고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 어... 어... 에브리바리바람이었어 에브리바람 그것 때문에 내가 미안해서 말이지요 안 되겠네 이제 그죠? 어... 자 우주간 잘해보지까? 망망이 퍼비 오늘 좀 많이 했는데 음... 망망이 망망이 좀 써보고 싶네요 난 멍멍이가 땡겨 망망 손에 땀 엄청났구나 가위보자 공 헤헤헤 깜찍 돌아다녀 어 저게 그 막으면은 바로 깨져버리는 그거였나? 아 기억이 안 나네 어? 카운터 오! 칼퍼네스장 당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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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네 불이 다 떨어졌네 먹지마 내꺼 태호티우 내꺼다 하하하 continued 지금 이치워 Right cit 어허헛허허허 어 바로 내려오시네 벅튼 연타하면은 바로 으악 내꺼! 으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럴수가 어 인정머리가 없으셔 너무하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였는데 가! 어 가라 그렇지 어? 아 요거 상관 시도했어 응 아예 하나 둘 셋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총 x2 으어 뭐야 총을 건네줬어 신기하네 앉해 자 쟤 뭐였었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 너 뭐하는 애야 막 나를 때렸었던 녀석 같은데 나 때릴거야? 아 잠깐만요 쟤가 너무 무섭구만 아아 추락 내가 점프를 언제 했었는지 기억이 안났어 아 뭐야 아아 이런 아깝다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 그지? 스매시 폴 어그로 지정 난 파란색이 좋더라 나 저 아가씨 필살기 본적 없는데 윙잉 어디가요? 오 되게 잘 내려오세요 저거 저는 잘 못 내려오겠던데 방법이 있는건가 노하우가 내가 안좋은 습관이네 자꾸 여기다 원반 던지다가 원반 던지다가 복귀를 못해요 바보네 바보 어 뭐야 이거 어 깜짝 깜짝 오우야 야 젓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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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야 요 땡크는 뭐야 땡크가 마무리를 예쁘게 지어주네요 음 그치 그치 체력이 많이 달았을시에 어 걸리면 거의 안풀리는 그건데 슬라이드패드 빨리 돌리는게 푸는 방법이 맞죠 아마도 난 그거 같다 음 자 오늘 또 안한 사람이 누가 있었나 자 안한 사람 누구지 김민규씨 안한거 같은데 그죠 네 한번 한 사람들은 조금 어 어 하고 싶은건 이해하는데 잠깐만 열기를 좀 가라앉히고 명상의 시간을 가지시길 안한 사람이 좀 많아서 말이지 네 한번도 안한 사람 위주로 일단 한바퀴 쭉 돌아야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 제시간까지 두판 이상은 다 못하겠네 음 뭐 그럴 수도 있지 포린하자 포린 포린 음흥흥흥 체력? 체력이 몇이라는 말씀은 되지 뭐지 체력은요 무한대까지 올라가요 999까지 올라가는데 체력이 높이 올라갔을수록 어 한대 맞았을시에 날아가는 거리가 늘어나요 어 이건 체력게임이 아니라 데미지 쌓아서 날리는 게임이에요 요새 체력이 체력같지 않다더라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 포린 나 포린한테도 엄청 맞았었는데 하하하하 포린 잘 쓰는 사람 만나니까 토 나와요 저 뒤에 사람은 뭐지 흥 헤버 골드레거 어 어 하하하하하하 으아 뿜뿜뿜뿜 오 이아스 뿜 좋다 뿜뿜뿜뿜 어허허허 작아서 잘 안맞는구나 오오 여전히 쥐방을 말하구나 이리와 여일로와 으앗! 으앗! 우허허허허 죽을뻔했어 어 오! 토마토!!! 토마이터!!! 어 뭐야 아하하허헣 뭐지? 오에 생큐맨 어허허 이에게 무슨 짓이야 뭐한짓이야 뭐한거야 뭐한거야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옥탄을 남기고 사라진 그대여 뭐지? 아한 토마토 토마토 정말 맛있는데 따에에에에ㅈ아암 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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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니까 무슨 아이템이지? 3개 모으면은 땅! 엘격필살라는 이거요 참 좋다니까 뭔가 푸린 점프발 점프발 이 콤보를 좀 스무스하게 해보고 싶었는데 어렵다 쉬운 노릇이 전이 아니네 조금이라도 변칙적이게 움직이면 다 피해지네요 로이시 뭐 해볼까? 뭐 해볼까? 와리오가 땡기는군 와리오 어떤가? 와리오? 와리오 복장이 뭔가 되게 어? 터프틱 해졌는데 말이지 터프가이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게임에서 어떤 식으로 나온거야? 요 패션 말이죠 네 초급 유랑자님 안녕하십니까 때려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으아 querd 어허허허 야하하하 야 박살났어 오얘 무시무시하군 오오오 자 컴온 오오오오 너무 좋았어 자 머리 돌리기 아하하 되게 아깝다 앙 긍 으 party 으없이 어 난 뭐 한건가 어디서 요사한거 배워가지고 어? 요사한거 배워가지고 엇 왜 자꾸 이상한게 죽엉 싸움 불러가라! 요건 나의 것! 쩌큰! 하하하하하하 여기서 변신! 일로와! 쿠파! 뭐 어떻게 해야 돼? 어 나 원래 잘 애초에 못 때리는데 에이? 어 어 힝 빠르네 어 으응 으응 으어 어허 어 안 맞아! 간다! 아하하하 불타 죽을 거 같아 어도바이 좀 타고 싶은데 어도바이! 으! 탈출! 우챠! 우리 한번 방구! 뽕! 얘 방구가 진짜 맞기 어렵단 말이지요 갑자기 생각났다 방구! 쿠파 하는 사람들 보니까 잡기로 논개하는 사람이 좀 있던 어 있어요 자기 스톡스 좀 널널하다 싶으면은 잡아가지고 바로 번지시켜 같이 죽어요 방구로 죽으면 기분 나쁠 거 같은데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와리오 상대로 해본 적이 있었는데 방구로 죽으면은 기분이 방구 아우 방구 자 오늘 한번도 안 한 사람이 어 이분이라 안 한 거 같은데 그지? 내 기억이 맞지만 그럴 거야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셨을 수도 있고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고 음... 음... 그게 오늘 왜 이렇게 할 사람이 되게 많지? 아주... 벌거루 들어오셔가지고 말이지 음... 할 사람이 되게 많네 한 바퀴 돌면은 이것끼... 방송이 끝나겠는데 그쵸? 흠흠... 뭐하지? 컵이야즈 컵이 땡긴다 네 리메님 안녕하십니까 랩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흠... 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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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있었어요? 랩? 흠... 쌀이맨 나 한 줄 알았지 이번에도 잊어버리니까 쿠파네 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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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소 강력해 한 대라도 맞으면은 많이 슬프구만 오? 어허허허허 강하다 으허허 강해 난 손바닥 주... 뭐야 정말 짧은 어집자는 찐빵이고 어우 저친구는 쏘롱하네요 그래서 말이지 뭔가 눈물이 나네 강하다 아하하하 좋군 좋아좋아좋아 아 우와 껄 나왬 이렇게 걸어다니니? 오오옸 깜짝이야 저건 맞아도 죽었겠지? 곱판은 쏙 강력하니까 말이지요 아 왜그러 다시 여기다니 듬뿍 아잇! 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크으 쏘 파워풀 헤이 저걸이 났다니 수고 많으셨소 광력하군 공격 경비, 쿠파가요 되게 세 한 60만 깎고 스메시 날려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되게 못쓰겠더라고 부파를 못쓰겠어 자 안하신 분 자 이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안했다고 계속 말씀하신 분이 채팅방에 계시네요 저요 라고 하시는데 닉네임이 틀려서 말이지 자신의 닉네임을 좀 말해주세요 난 기억이 안나 오늘냄이신가 김동현님이신가 모르겠어 아 둘다 아 오케이 오케이 기억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이랑 붙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나 뭐 해볼까 이거 으흠 난 난 난 네네네네네네네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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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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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오우 자연스럽게 먹어졌다 잡 맞겠다 느려 저 아가씨는 굉장히 무서운 아가씨인데 橘 Infinite 열심히 얻어막고 있는데 도둘 만우있다가 나 죽여요 오우 오 괜찮은거같다 오우 어 그냥간거같아 야거니 하하하하 하이 조그만 조그만 발사 으어 오늘의 해먹어 있구나 으헤헤헤헤 먹아봐 먹아봐 내가 먹었다 제발 이리와 이리와 으악 오우 좋아스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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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아 타이밍을 못맞혔네 잘했어 나의 타이밍 감금은 정말 이상하지 못맞췄네 잘했어 나의 타이밍감감은 정말 이상하징 저건 뭐야 뭔지 몰라도 되게 성가셔보이네요 와 뭐야 이거 왜 터졌어 자 잘쓴다 뭔지 몰라도 발레마강 아 예 게임셋 아이템 아이템 너무 좋다 링샤님 코노야루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마님 안녕하세요 비그룹님 안녕하십니까 엔딩건님 프리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김동현 닉네임 바로 들어가도록 하지 미러전 재밋사상 김동현님 좋아 오늘은 아주 몇명이란건지 모르겠다 여호호호호호 뭐 좋은현상이죠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별로일지도 모르겠는데 참가하는 시청자들이요 맨날 맨날 세뇌판식에 쓰는데 오늘은 되게 많네 뭐할까 팩맨 땡기네 팩맨 이 아니라 오늘 마을 주민으로 아주 무참하게 찍혔으니까 한번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구만 도미닉님 안녕하세요 링가딩가움님 아이시마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무맛을 보여주겠어 무맛 무맛 10 30 3 2 1 GO 5 5 5 5 5 조금만 쓰네 어 어 자네 빨라 어 빨라 빠른거 아닌데 5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와서 박아라 더 작아서 잡기가 어려워 뭐해 이건 어허허 저 부키머니 아잇 못보고 있었네 너무 멋있군 어허허허 쥐를 터뜨렸어 새총! 자 새총 연습 좀 해보자 새총 맞추는게 정말 어려워용 케이크! 이 케이크는 내꺼야 오케이 어우 어우 저 아가씨 이언허허허 발사 후어허허허허허허 Lebens 왜 폭탄을! 왜 폭탄을 자꾸 건드려! 아이 되게 이상하네 왜 건드리는 걸까요? 오.. 대단하네 나 왜 자꾸 폭탄을만 보면은 터뜨려 버리고 싶어서 이구리 나 있을까?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저걸로 날려야 되는데 그냥 토형만 멀리서 던져도 승리가 보장되겠군 여호호호호호々 아 내꺼 내꺼 나도 한번만 오늘 몇번 못먹었어 서로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NO Google 뭐? 뭐가 좋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여기 있으면 아무런 피해 못 주나? 우오 N Johann 아니 조류 동지끼리 저렇게 정말 너무하네 닥은 인정머리가 없네요 앵무실을 죽여버렸어요 닥이 크! 오호 저런 비극을 봤나 저런저런저런 저거 못 잡나? 벽에 매달려 있으면 저 뭐야 탱크 같다가 못 미나요 난 밀 수 있는 거를 아는데 으음 밀 수 있을 텐데 그냥 쭈악하고 가서 어? 바퀴 같다가 손모가지를 그냥 부셔버릴 수 있을 텐데 음 자 잠깐 좋은 작아 meteor습 방군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바퀴 다 돌았으니 이번은 제가 방을 만들겠습니다 방을 제가 만들어서 맨 처음 들어오는 사람 이랑 해야징 그리고 한판하고 나가주시고 한판하고 나가주시고 요런식으로 합시다 나 이제 들어가기싫어 요런식으로 가겠습니다 요런식으로 그렇지 제일 빠른 사람이 딱 들어주는거야 바로 이거야 다음에 아 나 요시 좀 연습하자 요시가 너무 땡긴다 난 요시를 정말 잘 쓰고 싶은데 잘 안되네 요시하자 요시 요시 요즘엔 대난투를 하시는건가요? 음? 아..아침..아침일인다 초저녁에는 대난투방송하구요 음..모난하던시간엔 모난하고 그런식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말이죠 와우 오오오오 잘 때렸어 나도 굴러보자 자네가 그렇게 잘 굴러? 나도 잘 굴러 으아 나도 잘 굴러 펑 헤헤헤 어잇 부르다! 나의 패배다 오하하하하 비겼어 내가 더 강한 줄 알았는데 오 내가 이겼다 이번엔 그니까 멈췄을 때 속도가 동일할 때는 이기나봐요 웃긴데 부른다! 아 비겼음 아 왜 이렇게 막지? 아 이게 아니고 이김 하하하하 커버할때 때리면은 이김 와우! 꼬람쥐 세대가 다 들어왔네? 속 시원하잖나 아 넌 멀리서 맞춰보자 헤헤헤헤헤 알던지기 연습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못 맞춰서 말이지요 야옹! 냠냠냠냠냠냠 고슴도 치마시군 Jon 어? 흡! 흠! 아 빨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야하 이런 아 깨졌어 자 오 오늘 왜 이렇게 적중률이 없지? 이 시에 여공격은요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데 나름대로 잘 맞췄다 구른다 도로로로로 벼크 왈에서 한 번 던져주고 그렇지 한 번 굴르고 사물에 부딪히면 거시기 됐네 아 저기 움직이고 있으면 피해지네요 움직이면 피해진다들어 그렇지아 아오 바로 이거야 요시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이거지 바로 이거지 흐아 아 아하하하 어 뭐 어떻게 때려야되지 자 나도 구른다 아 아 예 아하하 비겼다 어 이기면은 바로 선빵 치는 사람이 이기는거 구른다 아하하하 알이 센지 보습더지가 센지 보습더지가 센지 야오 그렇지 어잉 이겨도 승부가 끝난건 아니지 아 크으 네 옥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이 꼬리 꼬리 하하하하 이거 맞추는게 되게 어려워 어 공중에서 요시가 꼬리 윗공격이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날리는 반전은 되게 좋아 으어우 오호호호 정권 추롤이었다 그렇죠 요호호호호호 네 요시가 암튼 잘 맞추는 어 전제하에 되게 찰진 캐릭터입니다 요시 그냥 발 갖다 사정없이 패버리고 오잉 막 입안에 넣고 냠냠냠 굴려보기도 하고 흠 꼬랑지 갖다가 촥 촥촥 또 가능하고 흠 어늘씨는 겟 아웃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당 한 명씩 어늘씨 겟 아웃 그렇지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참 좋습니다 이스톡으로 갈게 이스톡으로 할게요 저번에까지 3스톡보다는 이스톡이 צ이다 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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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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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찼 세 명 이상은 굴리지 않겠소 마지막에만 막판에만 4인 파티 한번 돌릴게요 팩맨 가자 팩맨 월피트로 해보세요 아 땡기네 어 야야야야야 그니까 저거 그냥 아 진짜 저런 캐릭터 저거 저게 이리와 복수할거다 복수할거다 근데 되게 잘해 내가 이 캐릭터한테 얼마나 팔렸는지 몰라 이리와 무슨 일이 벌어진건가 자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뭐야 나 왜 맞았어 뭐야 뭐에 맞은거야 와우 오 좋아좋아 아 이거 맞겠다 아 소화자님 아 다행이다 아우 소화자 쓰기가 되게 어렵네 오우 예 케이오 상태는 뭔가요 저 상태에서 공격 어 뭔가 공격한대 맞으면 죽어요 엄청난 스매쉬 단종을 가지고 있는 공격이죠 일격필살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방법은 막 던져 저희 again 절반벌 단etaan 한대 더하자면 죽겠네 저 상황 mundane 它的 안 돼 안 돼 안돼 안돼 안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울으루그루굴우 살아났다 열쇠 먹어라 거리가 안 닿네 흐헤헤헤헤헤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으아잇!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 테이크펀치 리틀맥 간다! 그렇지! 미안하지만 이겨야 되겠어! 승리를 위하여! 으하하하하하하하 음... 더럽네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리틀맥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미안합니다 제가 겁쟁이래서 고로 겟 아웃! 하하하하하하 아이 편하네 이에 좋네요 요런식으로 하는것도 좋네 내가 방파서 한명씩 돌아가면서 하는거 오랜만에 메타나이트 해주세요 메타나이트요 이미 차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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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스톱 자세요 ZNC가 오셨다고 이거 닌텐도 3DS로 하고 있습니다 닌텐도 3DS로 하고 있는 화면이에요 마리오 의사 좋다 그건 좀 마음에 드네 메타나이트 디디컹 막 이러는데 아 원숭이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특히나 이렇게 쥐똥만한 원숭이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 일단 저는 호감형 캐릭터만 하기 때문에 호감형 마리오를 하겠어 난 원숭이가 매우 싫어 골박을 뜯어서 살을 벗기고 싶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음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리방을 해야되는 귀찮음이 있습니다 안 나가고 이게 배짱 부리면은 방송이 지체가 되는데 말이지 그러면 리방하면 되지 이렇게 음 자 한번더 들어와 보시지요 강퇴 기능 없나? 애석하게도 강퇴 기능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친구 거식이다 보니까 강퇴 기능 없어요 망고식 마리오다 자 이건 뭐 어떻게 되는거지? 방을 만들면 바로 보이나요? 어떤식의 빠름이 필요해야지 이 방에 잘 참여를 할 수 있을까? 글쎄 미리 대기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방이 보이는건가? 아니면 보일때까지 계속 새로고침 눌러야 되나? 보랏불네 이라 캐릭터는 내가 정된다 캐릭터는 내가 정할거야 왜 시작이 안되지? 나 시작 눌렀는데? 이상하네 띵 띵 아 새로고침 안해도 실시간으로 돼요 그러면은 완벽하게 스피드 승부를 볼 수가 있겠군 어 뭐 공정하네요 공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 그죠? 들어오는데 뭐 불만사항 있으십니까? 막 불편하던가? 렛츠고 하하하하 렛츠고 약이 이기나 약이 이기나 약이 이기나 불이 이기나 해볼까 아하하하 이럴수가 근접 잘하신다 아하하하 뭔가 마리오 어 집중하게 되는데 말이지 약먹어 어 예 나 잡기를 잘 못해 잡아보자 마리오의 진미는 역시 잡기로 시작하는 콤보라 들었습니다 근데 난 잡기를 잘 못하잖아 오 어 이게 아닌데 아하하하 아 기잘몬들났자 아 으으으 흐으으 이런 미스를 너무많이 내네 내가 몇번 내는거야 예 예 구내 죽겟군 흐흫흫 흐흫 잘한다 잘해 잘해 어? 잘한다 굿 자네는 백왕궁이고 나는 의사야 의사 누가 이겨 백왕궁이 이기네 실제로 싸우면 이기겠죠 육체적인 강함은 아무래도 저쪽이 나 왜 저거 고진것대로 담았지? 아 봐봐 양마가 아아아아악 진짜 무섭군 야아아악 하하하하 시연하군 어? 놀라운 날림이였다 오? 야 좋다 좋다 어 뭐야 뭐야 어 얘 벽타기 돼 어 신기하네 얘 벽타기가 돼요 자 지금 처음 봤는데 마리오가 벽타기를 했어요 어? 아야야야 오 야야야야 야야야 아 아아 아하하하 아 와우 음 약 아 우후 허허허허 나 저거 근데 괜히 저걸로 바꾼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뭐 영어로 바꾸더라도 랜덤매치할때 어 영어가 막 상대편한테 보이거나 그러지가 않아서요 의사전달이 안돼 그냥 한글로 내비둘걸 그랬어 근데 한번 바꾸면 한글로 다시 돌릴수가 없죠 기본문장도 나름대로 맘에 들었었는데 아야야야 뭐하는거야 아 아 쫄린다 아 쫄린다 아 쫄린다 오잉 으허허 제가 지금 두려움에 떨어서 이렇게 도망가는건 아니라오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은하하하 아 저개 죽어? 오 오 sociais 괜찮네 Om 뭐야이거 이거케ой은지 모르겠어요 재밌었네 되게 잘하시는데? 짖원 반려줬습니다 솔직히 그냥 나간 다음에 무조건 리방하께요 나가고 리방하구 내가 같애고 리방하고 요런식으로 하겠습니다 되게 헷갈리네 그니까 게임이 끝난 타이밍에 맞춰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뭔가 불공정한거 같애 공정하지 않은거 같아서 계속해서 리방하겠습니다 어우야 빰빰빰 흠 좋아 자 설정이 됐습니다 스톱 레누시가 들어오셨어요 자 이번엔 뭐해볼까 요판한 다음에는 좀 사인을 돌아야되겠는데 아 어 뭐하지 나의 마지막은 헤머 헤머가 좋겠군 헤머 소닉매비 좋아 키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맘에 드는군 하헤머 오 오 오 오 오 넓죽 넓죽 다 맞으시면 안돼요! 어? 돼요 안돼요 하하하하하하하 어? 뭐지? 뭐지? 아깝다 방금은 좀 아까운 샷이였네 마무리는 으아악 아야야야 방향이 안 바뀌네 흐흐흐흐흐흐 으아악 기어코 으어 워 하하하하하하 험 stumbled 어 저기안죽어?? 으 으으으으으으 segu 짜정 возду 으음 어 하하하하하핳 어이 계연들이군 뭐하나 자네 나는 매종하다고 움직일 수 없는 대상을 아주 손쉽게 부셔버리지 얏 야하하하 아 오 야 맞췄다 신기하네 띵 이게 아닌데 오 뭐지 뭐지 좋네 으 구른다 으 아오 으어아악 으으아 으와 으으으아 오피으으으으우 촤아! 아직 아니네 다음번은 죽éis 하하하 이번에도 으으아악 으음 detrimental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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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그니까 아까 당해봐서 느꼈는데요 디디디가 저러면서 달아오면요 저러면서 달라붙으면은 되게 무서워 하하하하하하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려 어 스.. 크루토이다 어 나이스샷 홈런이네요 홈런 크으.. 좋당 멀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식으로 멀티하기 위해서는 어? 네네오 신호 안했는데 흠.. 따로 하고 계시네 멀티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에 친구코드 등료.. 등록이 맞춰져야되요 친구코등록 그렇다더라 그리고 이번 방은 4인방입니다 4인방 4명 이서 한번 둥기둥기 해보지 않겠나 4번 4명이서 한번 해봅시다 4명이서 말이다 4명이서 룰로니스톡전 그리고 아이템 킬까? 마지막은 그냥 정신사납게 아이템까지 아이템 미쳤어 하지마 하지 아이템은 인간적으로 좀 아니다 그리고 기본화면으로 바뀔께요 자 뭐해볼까? 스.. 4인전에서 꿀빨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해봐 흐흐흐 푸린? 아 푸린 땡긴다 아 푸린 푸린이 땡기는데 아 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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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르르르해 보자 푸후르르르 한 번도 못했어요 음 음.. 딴 애가 늦은거 어떡해 오늘이 막판이야 이게 자 일단 2대2 구조가 2대2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맘에 안드는 건 난 루카리오를 패고싶어 아아 어 아닌거 같애 지존 잘해 하지마! 하지마! ㅎㅎㅎㅎㅎ 어 여기 아래 공기가 좋군 아래가 좋다 아래 공기가 상당히 좋아 ㅎㅎㅎㅎㅎㅎ 어이 더럽네 아 풀리는 이런 짓이 가능하군 아 아 아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 공중에서 맞았어 어허 방글붕 일로왔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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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불다 죽을뻔했장 아 까불다 죽을뻔했네 어 어 어 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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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갈짝 갈짝 조금씩 조금씩 있는듯 없는듯 갑자기 이쪽으로 동허 빵 아니 이럴수가 하하하하 형사 맞고 죽었네 하 아 이거 어떻게 때리지? 하하하하 아 난 좀 살아야되는데 음 어우 프린 때리기 되게 어렵다 아 아 오오 예에에에 안돼 프린! 어어어어어어어 이리와! 어머니 잡자! 이거는 부적절해 자 고! 아 아깝다 아! 빨리 가 빨리 빨리 가세요 구하는거야 빨리 고! 그렇지 그렇지 뒤를 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우 예 자 그 다음은 샤네 지모 흐하하하 이리와! 어 이름 일단 미래를 바라보고 어 아무래도 이렇게 1대1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좀 펴두자 흐하하하 아 근데 너무 맞았다 아이 큰일났네 아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어? 아 이게 아닌데 어? 아하하하 뭐야 뭐야 오다 보니까 나 이겼네 푸링! 푸링이랑 멍멍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으잉 다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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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하하 하하 자 없어 강력해 점프 발차기 맞추는 게 도저히 쉬운 게 아니네요 맞추는 사람 되게 잘 맞추던데 점프 발차기 사망이다 그렇구나 저렇게 그냥 구르기만 하면 되는 걸걸 제가 랜덤 매치에서 쿠린한테 아주 탈탈탈탈 뼛속까지 털린 게 기억이 나서 말이지 음 저러면 되는군 난 바보같이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었네 자 아직은 교훈도 얻었겠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1판은 아프란 씨가 가져가 버렸네 아깝군 빤빤 ZN인데 한 판도 못했어요 몰라 I don't know 가 아니라 음 자 간판합시다 그니까 아까 한 판도 안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바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부탁 부탁 좀 말씀을 해주세요 아우 짜증나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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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흐흐흐흐흐흐 죄송 죄송 내가 죽일 놈이지 어린 크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씨도 안 한 것 같은데? 아 딴 사람 좀 눈치껏 들어오지 말아 아 진짜 이스터라스 왕장사이네 한 번 한 사람은 좀 잠여 자제 좀 알아서 해주세요 아 되게 답답해 진짜 진심으로 짜증날 것 같아 자 잠깐 뭐하지? 오늘의 마지막 캐릭터는 그 사람 칭코를 삭제하세요 그런 것도 찾아서 지우는 것도 겁나 귀찮은 일이요 그래서 내가 최대로 골압하는게 이거예요 오 아 암튼 그래 응 그거 찾아서 지우는 것도 스트레스야 모든게 스트레스구나 아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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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가라! 가서 물어! 어 뭐야? 멍멍이의 마시군 물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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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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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초큰 뭐 어떻게 해야 돼 뭐야 뭐야 어 뭐야 아이 저기 왜 안 맞지? 음 모르겠다 가서 뭐라 이게 아닌데 이거지 여호호 하하하하 가벼 어? 정신 못차리나? 이리와 하하하하 아 맞으면서 그런게 테넨토 이리와 하하하하 절망하셨어 강족이다 라는걸 느끼신거 같애요 이 자식이 헛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리고 한사람도 안한사람이 있다고 들었어 음 한사람도 안한사람 누가 있었죠? 닉네임이 나씨였던거 같은데 나씨랑은 좀 안한거 같아요 아프리카 닉네임은 몰라서 방송 보고 계시는진 모르겠습니다만 황김에? 쓰읍 황김에 방을 한번 더 파겠습니다 진짜 막판을 한번 해보지 리자몽을 보고싶다 그런가 막판은 리자몽으로 해볼까 어 무슨 색깔이 있어? 야 황금이네 금동이가 있는데 금동이로 해볼까 음 근데 어 하실생각이 없는거 같으니 막판은 물건너갔당 애석하기도 뭐 없나? 없네 하하하하 아 뭔가 마무리가 되게 이상해졌어 음 그러니까 여기서 맞춰야되겠네요 대난투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한 10분 내지 20분만 쉬다가 아 배가 고파서 밥좀먹고 올래요 밥좀먹다가 어 머논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고파 이따 봅시다 바이바이